오피스 로맨스 레시피 더 기프트 이 프로젝트 이 시랑 하나 라니씨 시식 테스트 교육은 언제까지 됩니까? 이 프로젝트 우리 팀 미래가 달려있는 거 알고 있죠? 죄송합니다 네 본부장님 10분 후요? 알겠습니다 라니씨 나 본부장님 좀 만나고 올테니까 거리 좀 지켜주시죠 너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기 라니씨 말이야 이번 프로젝트에 애정이 없는 것 같아 나 이거 우려가 되네 아닙니다 라니씨가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잘 안되면 네가 책임질거야 자신 있어?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 어 응 해 축하해요 아 선배 생일 축하해요 선배의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위해 생일선물로 준비했어요 흠 귀엽네 귀엽네 너무 잘 어울 Ancient